사우전즈 오브는 수천명입니다. 수천명의 환자들이 미국에서 패션트입니다. 환자 죽는다. 매년. 왜냐하면 그들이 환자들이 장기이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필요한 장기이식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어떤 사람들은 요구한다. 재정적인 보상을. 재정은 돈입니다. 인센티브를 사용할 수 있는 어떤 재정적인 금전적인 보상을 요구한다. 사용되도록. 모하도록. 사람들에게 인커리지 용기를 주다. 인커리지 용기. 모하도록. 장기 기증자가 되도록 하는 용기를 주기 위해서 사용되도록. 돈의 금전적인 인센티브 보상을 요구한다. 어떤 형태로. 이더 에이 오합입니다. 이런 형태로. 현금 지급 형태로 또는 세금 감면 형태로. 크레디트가 신용입니다. 혜택 그런 뜻이기 때문에 세금은 뭐 이렇게 감면이나 안 받는 그런 거 되겠죠. 이와 같은 것은 아주 끔찍한. 끔찍한. 끔찍한 제안이다. 제안이다. 어떠한 상황 아래에서도 어떠한 상황에서 놓으니까 뒤에 부정입니다. 우리는 허락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허락해서는 안 된다. 앞에 이게 도치됐기 때문에 저동사 주어, 저동사 주어 순서가 됩니다. 무엇을 돈의 교환을 모여야 하고, 무엇과 인간의 장기와 돈의 교환을 허락해서는 안 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익센니포, 개인들은 결코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슈드, 네버, 익스팩트, 기대해서는 안 됩니다. 돈을 벌겠다고 죽어가는 사람들을 도와줌으로써, 어떤 죽어가는 사람 후죠? 아가 쓰는 것은 복수니까 그럽니다. 환자들이. 이식에 아주 절대적으로 필요하는, 대스프리, 필사적인이죠. 절대적으로 장기식이 필요하는. 이디스 데트 강조 영법입니다. 인간 장기에, 인간 장기에, 간이나 쓸개나 장기에, 프라이스 태그는 가격표입니다. 가격표를 붙여놓는 것은 강조 주어이기 때문에 프링이 있습니다. 어떤 시스템은 만들게 될 것이다. 시스템이 만들어질 것이다. 바이 위치는, 그 시스템에 의해서, 만들어지면 그 시스템에 의해서 장기는 상품으로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상품으로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상품으로써 보여지게 됩니다. 어떤 상품? 비포, 보트 사고, 팔 수 있는 수동태니까 능동태라면 쉽죠. 사고, 팔 수 있는 수동태라면 팔려지고 사질 수 있는 물론 아주 급한 장기 기증자가 있습니다. 아주 심각한 장기 기증자 부족, 부족이 있습니다. 부족, 부족입니다. 시스템이 부족 장기, 아주 심각한 장기 기증자 부족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장기를 내서 돈을 지불한다는 것은 그 부족 문제를 다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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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방법이 아닙니다. 오른방법이 아닙니다. 몇 년 전에 어퓨는 1, 2년입니다. 고개쓰를 붙입니다. 몇 년 전에 콜리맨이라고 불리우는 한 젊은 남자가 깨달았습니다. 많은 젊은 사람들이 흥미를 느끼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았습니다. 데이트하는데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문제는 데트였습니다. 그들은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새로운 어떤 것을 데이트를 하는데 새로운 어떤 것을 뒤에서 수식해 줍니다. 콜리맨은 워크샵을 열었습니다. 시작했습니다. 학생들을 도와주고 데이트하는데 흥미로운 선택을 찾도록 학생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워크샵을 열었습니다. 강습회를 열었습니다. 워크샵을 열었습니다. 두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그 강습회 워크샵으로서 나온 이 콜론은 설명하기 위한 겁니다. 집에서 아이스크림을 만들기 그리고 친구들에게 말하기 초대하기 뭐하도록 타핑을 가져오도록 말하기 그리고 공항에 가기 그리고 비행기를 보는 거 비행기가 뭐하는 거 랜드 장륙하고 테이크 오프 이륙하는 걸 보기 그는 역시 강조했습니다. 엠퍼사이즈드 강조했습니다. 엠퍼사이즈 엠퍼사이즈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비오픈 항상 열어져 있는 것이 누구에게 서로의 역구에 서로의 다른 사람의 상대방의 각 다른 사람의 어떠한 역구에 요구에 항상 열려져 있는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언제 관계에서 뿐만 아니고 관계가 잘 해결되지 않을 때 관계가 잘 해결되지 않을 때 데이트 데이트 장면으로 다시 뛰어 들어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두려움을 느끼지 않는 그것의 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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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요성 뿐만 아니고 또 서로에 대한 요구에 항상 문이 열려있는 중요성을 역시 강조했습니다. 한 추상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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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념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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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명을 운명을 구성하는 것은 구성하는 것은 것이 것입니다. 설명하기에 묘사하기에 쉬운 것이 쉬운 어떤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반적으로 정의된다. 한 사회로서 문명화가 사회로서 정의되고 어떤 문화적인 그룹으로서 정의된다. 농업의 어떤 풍습 농업을 농사를 지켜났던 풍습에 의해서 특징 지어진 설명되어진 그리고 도시에서 정착 에 의해서 특징 지어진 문화적 Раз 그룹으로서 정의된다 즉, 문화라는 것은 뭐다? 어떤 농사짓는데 풍습이 있어야 되죠? 그런 것으로 도시에서 모여 살아야 되죠. 적착하는 것에 의해서 특징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비록 이분도는 비록 역사가들은 정확하게 얼마나 많은 문명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지만 비록입니다. 이게 않지만 그리고 또 특별한 후보자들이 문명이죠. 어떤 특별한 문명이 그 문명이라는 목록 속에 포함되어야 할지 어쩔지 웨더 문명해야 할지 어쩔지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지만 문명화에 대한 목록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문명화에 대한 목록은 있습니다. 어떤 것이 문명이다, 문명화다, 어떤 사람이 받아들일지는 사람입니다. 역사적 지식을 어떤 역사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 모든 사람에 의해서 받아들인 일반적인 문명화에 대한 목록은 있습니다. 문명화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문명화다. 메소포타미아, 고대 메소포타미아의 문명화는 그 문명이라는 어떤 목록 속에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나 로마의 어떤 문명 또한 그렇습니다. 그 목록 속에 있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어렵죠? 여기에서 시빌라이제이션이 도우즈고 웨더 잘 알아두시고 이분도 잘 알아두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거 해석하기 어렵습니다. practice of agriculture, 농업에 대한 풍습, 농업을 하는 데 있어서 아주 다르죠? 고산지대에서 농업, 평야지대에서 농업, 산간지대에서 농업, 그런 다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풍습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문명화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고양이를 사랑하는 사람이거나 고양이를 싫어하는 사람들이다. 이와 같은 동물들은 강한 반응을 가지고 온다. bring about, 불러일으킨다. 반응을 사람들 사이에서 어떤 유명한 사람들, 어떤 유명한 사람들, 고양이를 싫어했던 유명한 사람들은 아돌프 히틀러가 있고, 나폴레옹이 있고, 시저가 있으며, 무슬리니가 있다. 프레지던트 아이제인하우 또 엄청나게 매우 심각하게 고양이를 싫어하는 사람이었다. 그는 명령에서 사람들에게 고양이를 쏴버리라고 보여지는 고양이를 그 집 주변에서. 또 고양이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가우했는데는 워스가 이쪽을 앞으로 와야 합니다. 도지대입니다. 예언과 모하마드가 있었습니다. 모하마드가 그의 고양이, 고양이 뮤자, 한때 그 옷, 옷입니다. 로브, 옷 소매에서 잠을, 잠을 잔, 무자가 잠을 잤습니다. 한때 잠이 빠졌습니다. 모하기 바로 직전에 기도를 위해서, 자, 기도하라고 어떤 부름이 있기 바로 직전에. 이때 고양이를 잠에서 깨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 나 시험에 잘라옵니다. 나 원팅 오순이, 모하마드는 옷 소매를 잘라버렸습니다. 고양이는 안깨일 격에서 그의 로브, 옷의 소매를 잘라버렸습니다. 자, 위 지문에서 답은, 여기서 대여가 있죠. 이 대여가 의순만 나옵니다. 이게 Civilization 다음으로 나옵니다. 대여가 의순이죠. 네, 수고하셨습니다.